이재명 대표하고 언론이 큰 긴장관계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난 금요일 날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검찰의 파들이다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 돼서 대북 송금 조작을 그대로 받았었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하는데 애완견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완견 이게 오히려 기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자 플러스 쓰레기 이 말을 합쳐서 기레기라고 그러는데 기레기라고 하지 않고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우를 해 준 것이다 양문석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말까지 또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호위무사들이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언론이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근무할 때 사회당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피에르 베레고브아라는 총리인데 이 사람이 독직 혐의로 언론에 집중 보도가 되고 있었을 때예요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내지 않는 그런 돈을 빌리고 그걸로 아파트를 사고 제 기억에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들이 대부분 사실이고 창피했던지 고향 마을에 가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피에르 베레고브아라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오른팔이 권총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미테랑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지인 베레고브아 당신은 개들이 너무 많이 짖어서 이 꼴을 당했구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피에르 베레고브아의 독직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폭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개들이 짖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한 언론인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지질 수 있는 자유의 이름으로 미테랑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 미테랑 당신이 우리 언론인들을 애완견이라고 했으니 개라고 했으니 좋아 우리 개가 한번 지져볼 테니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을 좀 해보시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지질 수 있는 자유의 이름으로 미테랑 대통령한테 드리는 공개서한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최근 저희 이러면 낫는다에서 한국인의 오대함 특집을 진행했었죠 이 오대함 특집 몰아보이가 오건강 채널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오건강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같은 기자를 애완견이라고 하네요 워치독, 랩독 이런 말을 쓰기는 합니다 랩이란 말은 사람 무릎을 랩이라고 그러죠 L-A-P, 랩 노트북을 랩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워치독은 감시견, 바라본다 그래서 감시견과 랩독을 대칭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서구에서도 푸들의 비유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멸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외교 안보에 있어서 괴를 같이 하면 영국 총리를 비판하는 쪽에서 미국 대통령의 푸들이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부시 대통령의 애완견이다 푸들이다 영국 총리를 말이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완견인데 언론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한다 했을 때 애완견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격앙이 돼서 기자들한테 이제 그래서 정말 그래 이재명 대표가 우리를 개의 비유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개가 됐으니 이제는 꺼리끔 없이 지저대겠어요 왈왈왈 가서 물어뜯겠다 이제 우리한테 물리더라도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재명 당신이 나 같은 기자 언론인을 애완견 개라고 했으니 그래 개가 당신 허벅지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언론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한 게 지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 다 지나가는데 어떤 언론단체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나무라는 그런 입장문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애완견 맞은 거 아니에요 애완견을 애완견이라고 하니 할 말도 없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설마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최고위원 말미에 방금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별도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북한에 수십억의 돈을 갖다 주면 보안법 위반도 되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영이 바보냐 이와영이 정신 나갔냐 왜 그런 일을 저질렀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목을 향해서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 검찰의 올감이 아 이번에는 빠져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뭐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마이크만 대면 일단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아무튼 이와영이 정신 나갔냐 이와영이 바보냐 이런 식으로 이와영을 빗대는 척 얘기를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다 마치 자기의 변론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저 아는 지인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원로 작곡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보내오셔서 이재명이 상식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너무나 비상식적인 걸 많이 보여온 사람인데 그 이재명이 상식을 이야기하다니 그런 말씀도 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films 아닌가 왜냐면 이 prince ouv